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굿샷 똑같다고 보면 돼. 레이디 팀은 카트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100m 앞이네. 우리의 희망 굿샷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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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번에 카트 타고 가야 되겠다 발렸어 발렸어 우측으로 가니까 또 저게 좋아 저기서 저걸 굿샷이라고 보면 돼 저기서 그냥 긴 파슬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게 너무 왼쪽 오른쪽으로 가니까 또 사람이 땡기네 나갔어 이쪽으로 나갔어? 저기로 나갔다고? 제일 막였네 아 여기 치면 돼 여기 있어 있어? 여기? 걸려있는데? 어디? 저기 뭐야? 치면 돼 이 공이 너무 타이거 우즈 봤지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 무릎 꿇고 이거 어차피 해저드야 여기 해저드 해저드 나갈 공이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타고 카트 탔거든 카트 타면 보통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는데 굿샷 오 나이스 오우 좀 컸어 컸어? 어 나는 조금 긴 것 같을까? 컸어 나는 컸어 한 딱 백 한 20%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치면 딱 좋겠다 여기 라인 네 네 네 마침 나 여기로 나 여기로 치려고 하려고요 마들아 여기 딱 치려고 여기 있네 발 아 그렇게 왼쪽 이거 발 아니야 발 다시 다시 해줬는데요 하나도 안 웃겨 이건 어때 정말 웃기다 이건 어디서 쳐? 어디서 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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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7번 아이언 쳐 7번 아이언 여기서 7번 아이언 110m 오빠 이 정도 해야지 웃기지 해저드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딱 드롭 지점 맞죠? 됐지? 지금은 저 카트 보고 서 있는 거야 너무 왼쪽 본다고? 와 굿샷 붙었어 붙었어 굿샷 와 굿샷 붙었어 붙었어 굿샷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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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을 보고 섰는데 푸시가 나서 절로 똑바로 가네 그래서 일평이 너무 좋다 잘 들어갔어요 나는 원래 갤러리 샷은 되게 약하고 그리고 오빠는 갤러리 샷 되게 강해 나는 저 밖에서 카트 오는 소리만 힝힝 들리면 나는 바로 탑볼 쪼러 쌩크 근데 그 사람들이 나 안 보고 있는데 괴미 괴미 너무 바쁘잖아 자기도 막 채도 해야 되고 막 다음으로 뭔지 해야 되고 근데 저 사람도 안 보고 있는데 오르막이야 끝까지 자 라인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 본 거야? 어우 버디첸스 진짜 어디 온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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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이 심해 여기 생각보다 막 괜찮아 괜찮아 생각보다 막 이렇게 둔덕에다가 내리막이었다가 막 이래서 네 내리막이 심했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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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너무 비겨? 이야 거리감 할 수 있다 잠깐만 화이팅 잠깐만 이건 기회야 이야 이거 안 들어가면 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야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야 갑자기 뭐지? 갑자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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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아 잠깐만 잠깐만 끈질긴 생명 끈질긴 생명 끈질긴 생명 끈질긴 생명 아니 아니 이긴 거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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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니까 이겼지 우와 내가 나 에이스였어 에이스 나 에이스였어 자 이제 이번엔 형 차례 야 이게 뭐지? 야 갑자기? 신난다 신나요 아 왜 그니까 잠깐만 아직 예울 남았잖아 진짜 신나요 좋다 그러니까 하누리라고 비김이 끝나는데 갑자기 우리가 둘을 이겼어 재밌다 이 붐가 우리가 먼저 치는 거지? 아니 우리가 두 번째 쳐야 돼 아 제가 이겼다 어허 지금 어허 제가 이겼는데 어허 이 드라이브를 한 번 어허 우리 우리 프로님 드라이브를 한 번 쳐보라고 아 약간 져버렸어 아 그래요 습관성 먼저 나가기 어허 어허 그러니까 비상욱이 이겼고 차이를 남겼는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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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아 드라이브를 주인인 아 드라이브를 좀 공을 가지고 그냥 으흠 으흠 추워가지고 으흠 탑법을 바꿔쳤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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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가 두 번 이겼어 맞아요 둘이서 으흠 부부가 이기네 부부가 이겨 으흠 아 요번에까지 이기면 이기면 몰라 주상욱이가 다시 오네 주상욱이가 다시 오네 하하하하 주상욱은 주인공이야 주씨잖아 벌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쟤는 주인공이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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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중에 우리 셋이 다 서서 찍을까? 어 근데 어 맞아 안에 들어와서 찍대요 여기 햇빛 안 이쁘다고 햇빛 안 이쁘다 역시 여자들 내가 꼭 이겨볼게 내 마음을 잘 알아 내가 꼭 이겨볼게 아 꼭 이걸 이겨주세요 진짜 진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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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색해 아 어색해 저 오늘 이기려고 행운의 도토리도 가지고 왔어요 왜 행운의 도토리도 엄마가 화내서 주워다 줬는데 이게 행운의 도토리래요 엄마가 글럽 이상 봐야겠지 120인데 진짜 한 140 145 봐도 145 정도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바람 우와 잘 치셨어 밀린다 오 이렇게 쳐도 거리는 그렇게 크지 145를 145로 봤는데 맞바람이 진짜 두클럽 바람 언니 기회에요 파이팅 윤수아 파이팅 우와 이야 멋졌어 멋졌어 오 고우 우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와 우와 맞아 들어가는 거 우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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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진짜 강캐디입니다 우와 와 진짜 강캐디입니다 좋은 듯이 친다 그냥 돌 젖었더니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냥 잘라버리네 그냥 잘라버리네 그냥 잘라버리네 끝샷! 끝샷!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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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춘다 나 저거 집어넣을 거야 대반전이야 저게 들어가고 이게 안 들어가고 그쵸 홀프는 모르는 진짜 이거 몰라 요게 아 드라마 요거 요거 네네 너무 어려운 데로 가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어려운데? 아 처음으로 마음먹구치게 만드네 집어넣어야 되겠다 파이팅!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진짜 집어넣으실 것 같아 넣을 수 있다고 집어넣으면 어떡하지? 옷도 벗으셨어 아니 원래 지금까지 칠 때 계속 벚꽃 치고 추우니까 입고 아 그렇구나 아니 아까 계속 남색 옷이긴 하셨어 아니 설마 지금까지 그럼 저 두꺼운 옷 입고 그건 아니지 아 그런 줄 알았어 남색 옷이긴 하셨어 내가 볼 때 공이 여기까지 굴러온다 와 와 와 아 너무 약하다 잘 봤어 엄마뉴채서 그래도 잘했어 아 약간 뒷당해졌다 너무 약했어 아깝습니다 혹시 몰라 이거 쓰리퍼 타고 저기 들어가고 그만하자 아이고 그만해 그만합시다 아 그만 비교도 지는 거잖아 네 맞아요 어 오케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 마지막 퍼팅 연습하세요 네 하하하 하하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연습하세요 네 이거وا 나이스 나이스 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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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 남았어. 요번에 차에 있는 주상욱 부부가 한 팀하고 여기서 두 사람이서 한 팀 해가지고 부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한 올 치자고.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자 이번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 윤엠 씨. 이번 경기는 배우님들 편이고 프로들 편인데 포스한 방식으로 미니게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교절이시는거죠. 네. 사실 이렇게 참 모시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잘 안 나와요. 집 밖으로 잘 안 나가. 사업에도 잘 안 받아. 그래서 근데 이렇게 딱 와서 요 부부가 한 팀이 되고 이렇게 해서 미니게임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요 경기 아주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어... 솔직...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하하하하하하 믿는 그대로. 솔직하게... 는 프로팀이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들지만? 야 들지만? 골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MC로서 중립을 하겠습니다. MC로서 중립을 했고? 말 엄청 잘하네. 오늘 경기는 사실은 둘둘 먹었었는데 여기서 이긴 팀이 최종 승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아 진짜로? 아 그럼요. 어휴 저 뭐... 진상윅이 아니라 차상욱이라 그럴 뿐이죠. 하하하하하하 이기니까 약간 중국팀 같지 않아요? 김혜정 차상욱? 자 양 팀의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저기 한타, 한타 잡아야죠. 아 반타 잡아야죠 반타. 반타가 반타는 어떻게 해요? 반타는 그거야. 비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비기면 여기가 이기고, 이기면 그냥 지는 거고. 지는 거고. 그게 이제 반타. 한타 받는 걸로 할까요? 파푸인가요? 파푸? 일단 난 네이디이기 때문에. 이게 한타 아닌가요? 아, 여기서 쳐서 한타 갔어요. 그치? 여기서 쳐서? 아니, 여기서 마누라가 치면. 너무 길 것 같아. 그거는 그냥. 그럼 오빠가 치는 게 아니고. 진 거지. 아, 레이디에서. 그럼 레이디로 갑시다. 티샷 할 거면. 레이디로 갑시다. 와, 부셔. 안 돼, 밀렸어. 와. 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우와. 잘 치겠네. 이게 거 같나요, 오늘? 이 게임이요? 네. 너무 찍어서 말도 잘 안 나네요. MC로서. 지금 이벤트 경기. 어, 저거 또가 아님, 저거 아님. 어, 저거 하나 있네. 가보자, 가보자. 어, 맞는 거 같은데, 저거? 저기서 오빠가 울리고. 어, 내가 그냥 저기. 집어넣어버릴게. 네. 그냥 웃자. 이거일 거 같은데, 맞지? 제발. 저... 켈로웨이? 아니야. 어,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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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놀랐어, 놀랐어. 아, 저게. 저, 우리 거 같은데. 우리 거. 다들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앞에 해조드가 있는데 빠졌으면 또 가지. 아, 해조드?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구나. 바로 뛰어 나가더라고요. 안전하게 치려면 그린 중앙이 맞겠죠? 네. 응. 이게 슬라이스 바람이라서. 음, 나이도 약간 내리막으니까. 오오오오! 당겼어. 오오오! 괜찮아, 얘. 아, 없어. 어, 짧았어? 아, 또 밑에 맞았어. 뻥코야? 응, 뻥코 뻥코야? 뻥코야? 나야! 맞잖아! 뻥코야? 너무 보지 않았어? 집에 가자니까 밥이나 먹자 배고프다 어디 갔어? 약간 중앙, 우측 안전하게 안전하게 화만해도 치는구나 화만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점컵 많이 잘 맞네 생각보다 뭐 공이 어딜 맞은 거야? 마누라 알아서 쳐 그렇지 아니, 골프를 이게 진짜 이렇게 못 치겠다 가끔 한 번씩 치는 건 진짜 못 치겠어 맞아 조화를 2,0 2,0 컷! 와! 습팬까지! 구슈아! 나이스! 약하자 오! 짧아! 오! 너무 약해 와 대박이다 이게 그 연속에서 치지 않고 나눠서 치는데도 보면 진짜 잘 치는 거야 왜냐면 쳤다가 하늘로 치고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 제가 그거 기억나요? 60미터인가 80미터인가 들어갈 때까지 치기? 아 그래요 기억나 진짜 너무 너무 추운데 들어갈 때까지 치기야 와 너무 진짜 한겨울에 얼음이 얼고 깜깜한데 콜컵에 들어갈 때까지 미션이 그거야 미션이 들어갈 때까지 치기 어디서? 연습장 뭐 그런 데서 있었어 거기 어려운데 근데 근데 근처에는 진짜 많이 갔어 들어갈 뻔했네 그리고 결국 누가 넣어서 끝났어 몇백 개가 아니라 밤새도록 칠팠어 밤새도록 이거 내리막이에요? 네 그렇지 네 앰비격 이런 거는 뭐 대충 쳐줄게 세지? 어 좋은데? 들어가 우와 세지? 어 좋은데? 들어가 우와 우와 골프는 말을 하면서 치면 안 돼요 와 오케이 세지? 세지? 들어갈 뻔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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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진짜 들어봤는데 아이고 들어갈 뻔했어 진짜 재밌었다 근데 응?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진짜 맛있다 나이스 나이스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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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부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리즈랑 파마 리서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파마 리서치 부담 창단을 축하드립니다 하하하하 일단 오늘 어 너무 추웠습니다 하하하하 너무 추웠고 어 그냥 사실 저렇게 우리 앞으로 바로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런 프로님들의 샷을 구경한 것만으로도 참 너무나 영광이었고 그냥 너무나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볼이 안 맞을 수 있나요?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추웠지만 되게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 제 프로님들 옆에서 같이 보니까 엄청 진짜 프로는 프로구나 이런 샷들을 많이 봐서 또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스메시가 못할 뻔... 좀 애매할 뻔했죠. 아니, 근데 홀당 하나 받은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홀당 하나가 되게 컸고 저는 핑계를 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잘 쳐요. 원래 잘 쳐요. 뭐 괜찮은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치면서 내 그걸 좀 찾아가야 되는데 스윙 몇 번 하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내 차례 오면 이게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아닙니다. 핑계입니다. 그냥 저는 골프를 이 정도밖에 못 치는 사람입니다. 했던 게 아니고 말한 것도 없는데 약간... 그냥 다 아쉽네요. 그래도 제가 두 번 이겼잖아요. 한 번 비기고... 내가 너무 못 쳐서 아쉽지 않았어? 안타까운 건 아쉬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건 아쉬운 점은 아니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원래 잘 쳐요. 이게 약간 몸도 좀 덜 풀리고 춥기도 하고 오빠가 좀 아쉽네요. 이렇게 또 김국진 TV에 나와서 국진이 형이랑 또 오랜만에 이렇게 골프를 치고 프로님들 멋진 샷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제 개그 골프... 아무튼 너무나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김국진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또 리주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국진 TV 거침없는 골프 화이팅! 오늘 경기가 초반에는 되게 잘 풀렸는데 날씨도 사실 너무 춥고 이래서 몸이 안 풀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후반에 들어와서 좀 주춤을 했지만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다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칠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 치는 게 아니라 한올 쳤다가 쉬고 하니까 또 몸도 사실 잘 안 풀렸던 것 같기도 한데 즐기면서 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치셔서 좀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팀워크 잘 맞춰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날씨만 하면 될 수 없나요? 두 올 연속을 주면서 그렇게까지 간 게 진짜 좀 아쉬운 것 같고 일단 날씨가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희도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저도 날씨가 일단 너무 추웠고 또 이게 매월 치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좀 굳더라고요. 중간중간 그래서 제 기량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올해 좋은 성적으로 낼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긴곡진TV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긴곡진TV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 지켜봐 주시고 긴곡진TV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긴곡진TV 거침어문골프 파이팅! 긴곡진TV 거침어문골프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